두뇌 건강 숨은 단어 찾기입니다. 문제는 총 9문제입니다. 뒤로 갈수록 난이도가 올라가니 끝까지 도전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1번 문제입니다. 방향을 참고해서 세 글자 이상 단어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높임말 배송비 왜 갔지? 2번 문제입니다. 방향은 이전 문제와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정답 보시겠습니다. 차워기, 감탄사, 기본급 문제 3번은 대각선 한 방향이 추가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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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방향은 3번 문제와 같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통비, 도매상, 빗줄기 문제 5번입니다. 정말 잘 찾고 계십니다. 교통비, 도매상, 빗줄기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 6번입니다. 가로, 세로 역방향이 추가됩니다. 교통비, 도매상, 빗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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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휘봉, 존댓말, 철물점 문제 7번입니다. 문제 6번과 방향은 같습니다. 교통비, 도매상, 빗줄기 교통비, 도매상, 빗줄기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촬영지, 출생지, 항공기 문제 8번입니다. 대각선 역방향과 찾을 단어가 추가되어 4개입니다. 대각선 역방향과 찾을 단어가 추가됩니다. 대각선 역방향과 찾을 단어가 추가됩니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작용, 호소력, 애창곡, 올챙이 마지막 문제 9번입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방향은 8번과 같습니다. 집중해서 두뇌운동 마무리해 보세요. 자막 제공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지막 문제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간표, 답례품, 막걸리, 부모님 고생하셨습니다. 명예의전당에 오르신 만점자분들 축하드립니다. 등록을 위해 댓글로 성적을 남겨주세요.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